프란치스코 대성당 조토의 프레스코와 아홉 번째 영상이며 일곱 번째 벽면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벽면은 프란치스코의 죽음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그림과 관련된 프란치스코의 생애는 버나벤뚜라 대전기가 원천임을 말씀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6년경 회계생활을 시작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형제는 20여 년의 회계생활을 마치고 45세 혹은 46세 정도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프란치스코는 1226년 10월 3일 밤 자신이 직접 수리한 세 성당 가운데 하나이자 성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였던 포르지움 꿀라 성당에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로 건너가셨습니다 포르지움 꿀라의 다른 이름은 천사들의 성 마리아라고 불리는데 이 명칭은 마리아의 승천 때 천사들이 성모를 떠받드는 모습을 상기시키는 명칭이자 예전부터 이곳에 살던 수도숭들이 천사들이 하늘과 지상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야곱과 베텔의 일화를 떠오르게 하는데 프란치스코도 이 성당에 입구해 이곳은 영원한 생명의 문입니다 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프란치스코가 교황 호노리오 3세로부터 받은 포르지움 꿀라 찬대사를 선포하는 설교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 모두를 천국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윗부분이 그 장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지상에서 하늘로 건너간 이 장소는 그에게 천국의 문이 되었고 천사들이 성모님의 승천 때 마리아를 떠받드는 것처럼 프란치스코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프란치스코의 장례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며 아랫부분은 11명의 형제들이 나무 판자 위에 누워있는 프란치스코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11명이라는 숫자는 회측을 인준받는 장면에서 나오는 숫자와 동일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다시 보자면 이 장면은 옆 벽면과의 교차대구로서 신약 15번 장면과 구도적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벽면의 새 그림은 마주보고 있는 벽면과 대응하고 있는데 프란치스코는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하늘의 왕자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은 하늘의 사람인 프란치스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프란치스코의 오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마주보는 곳에서는 교황이 프란치스코의 삶을 인준하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공간적으로 프란치스코의 죽음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앞 그림과 같은 시간에 있었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한 폭의 표현이 되고 있는데 왼쪽은 때라디 라보로의 관구장인 아우구스티노 형제의 이야기이며 오른쪽은 아시시 주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의도적인 인물들의 배치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앞선 그림에서 이 땅에서 하늘로 건너가고 있는 프란치스코이기 때문입니다 20번 그림 역시 프란치스코가 이 두 사람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때라디 라보로의 관구장인 아우구스티노 형제도 임종을 맞이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형제는 마지막 순간 말도 못하게 되어서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갑자기 프란치스코에 관한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즉시 다시 말을 하게 되었고 자신도 사부와 함께 하늘에 다다르기 위해서 잠시 기다려달라라고 사부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바람이 즉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형제의 죽음의 장면으로 인해서 9번 그림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의 왕자들은 프란치스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6번 그림과 관련해서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들의 복된 운명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이는 28개의 프란치스코 생애 연작이 의도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수도의 영광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들 그리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들이 즉시 상급을 받는 것처럼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에게 베푸는 호의와 신뢰도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죽음을 환시로 목격한 또 다른 증언은 아시시의 주교 귀도 2세입니다 주교는 프란치스코가 임종할 때 아시시에 있지 않았는데 그는 가르가노의 성 미카의 성지로 술래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시시의 주교를 등장시킨 것은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이나 대전기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여기에서 언급된 가르가노 술래지에 대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가르가노의 술래지는 성 미카일이 발현하였다 라고 알려진 곳으로 중세시대의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던 술래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민간 신심의 영역에서 술래지역을 방문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믿어지던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대사를 얻어내는 방법은 최초로서 그리고 당대에는 유일하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의 술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대사가 부여된 사례는 프란치스코가 호노리오 3세로부터 얻어낸 포르지움 꿀라 전대사일 것입니다 가르가노의 민간 신심 영역에서의 전대사와 포르지움 꿀라 전대사는 지역 술래지를 방문하여 얻을 수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14세기의 일부 프란치스칸 작가들은 프란치스코가 이 가르가노를 술래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적기도 합니다 비슷한 점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두 전대사를 연결시킬 역사적인 근거는 부재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탈리아 중부 사람들이 죄의 용서와 관련된 신심으로 미카일 대천사에 대한 신심이 컸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가르가노 성지를 본뜬 경당들을 많이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의 글에서도 미카일 대천사에 대한 신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죄에 맞서 싸우는 이미지를 연상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음의 장면 상단에서도 미카일 대천사의 성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면은 다시 프란치스코가 죽었던 장소인 뽀르주움꼴라로 돌아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뽀르주움꼴라에서 죽었지만 이곳에 묻히지는 않았고 아시시 성내 산조르조 성당이라는 곳에 묻히게 됩니다 현재 산조르조 성당은 성녀글라라 대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약 4년 뒤인 1230년 5월에 성인을 위해 새로 건축된 성프란치스코 대성당으로 그의 시신이 옮겨지게 됩니다 대전기에 따르면 프란치스코의 시신이 묻히기 전에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볼 수 있게 허락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십자가 성모자 판네라 성미카일 대천사 상은 실제 당시의 뽀르주움꼴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장식물로서 작가가 그려넣은 듯 보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모습으로써 그것이 프란치스코의 몸에 새겨지게 되었고 성모는 뽀르주움꼴라의 죽어성인이시며 용을 짓밟고 있는 성미카일 대천사는 죄에 대한 승리와 용서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뽀르주움꼴라 전대사를 암시해주는 듯합니다 이 장면의 주제는 프란치스코 오상에 대한 확인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오상은 완전히 새롭게 알려진 이적으로써 프란치스코의 탁월한 성덕의 상징이자 수도에는 영광의 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대리자였던 엘리아 형제는 프란치스코의 죽음을 알리는 회란 편지에서 프란치스코의 오상을 언급하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적에 대한 의심과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아 형제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누명을 더 씌워서 그가 프란치스코의 오상을 조작하고 퍼뜨렸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프란치스코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미라찌르카노스라는 시성 공표문에서도 드러나는데 교황은 프란치스코를 아주 칭송하며 마지막에 가서는 보편교회가 그의 죽일을 대축일로 지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그의 오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음 벽면 마지막 장면은 그레고리오 구세가 환실을 통해서 프란치스코의 오상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세 가지 오상 확인 장면 중에 첫 장면입니다 예로니모라는 귀족은 사도 토마스의 비유가 되며 프란치스코 시신의 옆구리 상처를 보고서 오상의 진실성을 믿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의 오상에 관한 도상학적 표현은 1235년 보나벤뚜라 베를린 기에리의 판넬화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지만 옆구리의 상처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오상 옆구리 상처를 처음 표현한 것은 마이스트로 디 선 프란치스코의 약 1270년경의 판넬화이며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작가들의 프란치스코의 이미지들에도 이제는 옆구리의 상처가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옆구리 상처는 5개의 상처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교황이 오상을 확인하는 장면에서도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옆구리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여덟 번째 벽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